자, 우리가 동영상 잠깐 찍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13200피터 포 리스터 패스 포 리스터 패스 넘었더니 저 반대편에 저렇게 보이고 이쪽이 계곡이 우리가 지난 하루 이틀 동안 우리가 헤매던 계곡이 저 밑에 있습니다. 여기 와서 우리 미키 하이 미키 우리 행그룹님, 하이 행그룹님 아이고 싶겠다, 하이 하이 제이슨 하이 제이슨